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EMkorea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951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18일 오후 2시 27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EMkorea 많이 지치셨을거에요. 많이 지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제 자료를 좀 활용해서 좀 어느정도 대응방법도 같이 이게 물론 재료는 있습니다. 재료가 첫번째 수소차 충전관련주죠.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인데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면서부터 어쨌든간에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다시 이슈화가 되려고 하는거 같긴해요. 근데 어쨌든 이슈화가 어느정도 공론화가 다시 돼서 좀 많이 퍼진다고 하면 시장에 관심을 좀 크게 받을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도 재료는 살아있다. 근데 두번째 좀 아쉬운거는 실적부분이 좀 아쉽다. 이게 어쨌든간에 4년 연속 적자 적자 기업이죠. 적자 기업이라고 하고 세번째는 장점은 하나 있어요. 일단은 그 EM 솔루션이죠. 저는 EM 코리아가 100% 지분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요런 부분도 좀 장점인거 같긴해요. 어쨌든간에 재료라고 따지면 수소 충전소 관련주로만 분류가 되고 있고 실적부분에 좀 단점은 4년 연속 적자 기업이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게 어떤거냐면 EM 코리아 보시면은 그 작년에 이제 좀 발표를 했었어요. 작년에 이제 발표를 한번 정부에서 했는데 일단은 정부가 여기죠. 이 부분인데 정부가 일단은 그린뉴즈를 추진 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총 310개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것이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됐구요. EM 코리아는 아무튼 요거는 옛날이니까 일단 환경부는 수소 충전소 구축 자문단을 구성하고 어쨌든 이제 구축 후보 부지를 대상으로 입지 가능성 인허가 문제점 예상되는 갈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2022년까지 도심에 250개 고속도로에 60개 등 총 310개 수소 충전소를 또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EM 솔루션이 보유한 수전의 기술 또 이제 두 가지, 네 가지가 있죠. 수전의 방식, 수소 보통 이제 LNG라고 해서 그 천연가스로 하는데 얘네는 전기분해 방식으로 하면서 물을 전기분해하여 압축, 압축하여 수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 어떤 거냐 EM Korea가 수소 관련해서 국내 수소 관련해서 국내 점유율을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어떠한 기대치를 기반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재료가 엄청 큰 재료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고 주가가 일단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죠. 한번 찍어볼까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져도 조정받으면 여기 부분부터 볼게요. 여기 부분부터 보시면은 끝에서부터 보시면은 일단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가고 있어요. 조정을 봤더라도 위에서 조정받죠. 아래로 떨어지진 않는 거예요. 61선하고 121선 지진은 계속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것 자체도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계속 유입이 이루어지고 지금 보시면은 기관계에서 계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어떠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외인하고 기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입을 해주고 개인 물량은 좀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M코리아 관련해서 좀 단기보다는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막 거의 두 달 세 달 동안 가지고 계셔서 지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충분히 장기적으로 제가 2분기에서 3분기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까지 본다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충분히 어느 정도 평단가를 계속 떨어질 때마다 낮춰놓은 다음에 요게 한번 슈팅이 나와줄 때 같이 좀 어느 정도 평단가 낮춰놓은 상태에서 수익을 보고 좀 빠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EM코리아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해드릴 텐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답변 남겨주시면 답변 통해서 제가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 무료추천 라이브 있는 부분 있죠. 라이브 부분에 있는 쪽에 무료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밑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무료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 클릭을 해보자면 저번주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뭐 3전 2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갑니다.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수익권 한 종목은 이제 홀딩 종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은 공지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부분이 있고 항상 미국장 다우지수나 나스닥 관련해서 체크해서 항상 올려주시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9시에 추천이 나가요. 마이크 프로앤드 현재가 8,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대림제지 9시 2분에 삼보판지 이런 식으로 항상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갑니다. 이런 차트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항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매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금일 수익 종목 대림제지 삼보판지 금일 보유 종목 마이크 브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이런 공지도 나갑니다. 뭐 초단태화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매일 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으로 매일 초단태화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이제 몰빵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전에 장시황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타내 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좀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종목 한 번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again Overwatch 오늘 요리를 주님께 만 원 한 번 드디어 은 은